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새롭게 정비된 사격장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문화체육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가 옥련국제사격장에서 닷새간 진행됐습니다. 제43회 문화체육보장관기 전국학생체육대회는 2015년 국가대표후보선수 3차 선발전을 겸해 더욱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부 300개 팀에서 총 2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산탄총 종목경기는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화성의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치러졌고 이번 대회에서는 소총, 권총, 러닝타겟 종목만 진행됐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운영을 위한 사격 테스트 이벤트로 삼고 전자표적 시스템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사격이 인천아시안게임 전체 종목 중 세 번째로 많은 4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운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구 드림파크 신설경기장에서는 인천수영연맹 주관으로 지난 7월 30일 수구 모의 대회가 개최되는 등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이벤트 성격의 대회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